시우쿨젤리 한입만 더! 내려와 시우쿨젤리 소문에 딱 들어와요! 진짜 귀여워! 맛은 마트에 파는 굴을 얼려놓은 것 같아요. 딸기쿨젤리 되게 시큼해요! 사형씨가 비빔면 나가실 때 덩트살종이 대한민국 고춧가루 소고기 고춧가루 이렇게 한입만 더! 비소가 나오는 맛이에요! 풀랑한 복숭아, 꾸덕한 크림이오스, 넉꾸덕한 꿀젤리가 만나니까 환상의 조합! 똑한 조합, 딸기향, 딸기보사레스, saitiz. 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~~